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. 1.5.5.1 한 번 주시고 했고 1.5.5.1 1.5.1 랄드에서 나 보시죠 2구 광고 광고 아 볼 게 아껴서 이미 이제 이겼죠 20점 채우기에서 이 맞았고요 자, 골 빼앗겼어요 3점 사이사진 2점 자, 3점 응. 단점 시도해서. 3점 성공! 이민재 3점 성공! 더블클로씨가 많았지만 이번 환불은 잘 취해져 5점 성공! 2점 성공! 3점 성공! 3점 성공! 드라인 27대 25로 2점 확정했고요 3점 성공! 3점 성공! 다트로 빼고 이정현 19대 파울 2점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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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 피 algún 이민재 3점 4점 성공! 스타일링 achi 3점 성공! 5T 3점 목t 5T 팀 다 strip 예! 아우 카운팀 오! 참깨 80초 오 팁 됐어요? 와! 짜장 타 와... 아... 수입 잘했군 와... 아 또 패턴 수갔어요 또 수공았어요 와... 2구 또 성공 1점 1점 3점 2마운드 빠르게 뒷전 뒷전 잘갔는데 3점 2점 3점 아아. 플러스 건! 아아! 2바운드 잡았구요. 야, 이제 홀리서 물자 황금해져. 파울 안 하냐? 파울 안 하냐? 2부. 2전 승인, 3. 2바운드도 중요해요. 빡사우 잘해야죠. 어, 안 넣었나요? 5전. 2바운드는 이 라인이 있어요. 이거 뭐구나. 어. 빡사우 잘했고요. 하지만 득점 성공한 3점 차. 3점 차. 와, 이거 어떻게 해. 불하셔. 플러스 건! 아 잘했다 아 안 다치고 마음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4월 20일